재미있는 작품이지만 회차가 많이 안남아 감질나던 분들 계시죠? 이번엔 밤을 새게 만들어 드리죠. 섣불리 시작하면 현생과 멀어질 완결작품 추천드립니다. 비밀사이입니다. BL웹툰이요. 시작부터 BL? 하시겠지만 이 작품 한동안 카카오웹툰을 먹여살릴 정도로 대단한 작품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살았던 주인공 정다운 그리고 그와 인연이 있는 3명의 남자 본격 남주찾기 로맨스 남주가 정해졌을 때 나머지 남주를 밀었던 독자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주식을 잡고 엉엉 울었다는 웹툰 지금 무료입니다. 외과사 엘리제입니다. 누적 조회수 카카오페에서만 1.6억회 조회수만 보면 로판 중에서는 독보적이네요. 판타지 세계의 악녀였던 엘리제의 환생 천재 외과사 송지연 그녀가 다시 엘리제의 유년시절로 회귀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외과의사 때 얻은 지식을 활용해 외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곧 있을 전염병을 방지하여 많은 사람을 구합니다. 로맨스보다 의학 먼치킨 스토리 위주라 보시면 됩니다. 개연성의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술술 읽히는 작품입니다. 오피리어가 공작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인공 오피리어는 엄마의 재혼으로 아르피드 공작가에 살게 되지만 엄마는 신혼여행을 가는 길에 죽고 맙니다. 그렇게 공작가에서 홀로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추리와 스릴러 그리고 로맨스가 합쳐진 특이한 작품입니다. 물론 완벽한 추리소설 느낌은 아니지만 미스터리가 꽤 흥미롭고 집착남주 알렉산더의 매력도 맛있으니 이런 장르 좋아하시면 먹어보세요. 이건 면백한 사기 결혼이다 입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 계약 결혼을 결심한 주인공 레이린 애프랑 그런데 못 모르고 악의 화신이라 불리는 벨리스 칼리어드와 결혼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로맨스 판타지의 정석입니다. 로맨스 있고 갈등 반전 골고루 버무러진 명작이죠. 신뢰기분들 중에서는 안 읽으신 분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봉왕의 사이입니다. 이 작품 진짜 숨겨진 명작입니다. 과거 사람이 아닌 신랑 봉과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황 둘은 봉왕입니다. 여자는 결국 죽지만 신랑은 다시 태어나 자신을 만나달라고 했죠. 신랑은 여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주며 대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는 대신 여자의 환생이 나오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집안은 여자가 나오면 모두 죽였고 결국 남 쌍둥이인 줄 알고 나왔던 최지한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운명대로 봉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동양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차갑지만 여주 앞에서만 수줍고 귀여운 남주 우리나라 설화가 섞인 설정도 너무 좋습니다. 레이디 비스트입니다. 확류로 태어났지만 외롭게 살아온 엘리사 그란디아 그리고 부모의 방치 아래 큰 진저 그웬 정략혼을 한 둘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처음 분위기만 해도 상처 많은 둘의 과거가 나오면서 진지한가 싶더니 비록할수록 웃기고 귀여운 작품입니다. 카리스마에 있는 그웬이 갑자기 수줍어지고 소심했던 엘리사가 거칠어지며 벌어지는 일 당이도배 순수 버전이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있어 근육입니다. 이건 로파는 아니에요. 필라테스를 하는 작가의 일상 툰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특히 필라테스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운동욕구를 올려주는 작품 거북북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비무쌍입니다. 무림고수의 제자지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노가장 그는 아빠가 되었지만 아내를 잃었고 남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정통 무림입니다. 무림을 좋아하신다면 꼭 보시면 좋을 작품 그림도 정말 잘 그리세요. 섣불리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의 꾸구맵툰 일을 줄게 그리고 비즈니시 여친입니다. 둘 다 완결작품이요. 먼저 일을 줄게 그냥저냥 끝나는 연애 말고 이제 마지막 사랑에 하고 싶은 하늘 그럼 그녀의 몸에 갑자기 생긴 숫자 1 이거는 남은 연애의 수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맞은편 사무실에 이사온 혜림이라는 남자와 깊은 관계가 되는데요. 그리고 비즈니시 여친 재벌의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루나 여친대행 알바를 하다 만난 성형과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 흡입력이 꽤 높은 작품이죠. 네이버에서 쉽게 보기 힘든 야한 작품 스토리나 텐션 모두 좋으니 봐보세요. 참고로 지금은 모두 무려 마른가지의 바람처럼입니다. 남편과 아이도 잃고 늙은 귀족과 살다 생매장이 될 예정인 리에타 그녀를 구해준 건 악시아스 킬리언 그리고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로맨스 분량 적당하고 미스터리 분량 적당하고 설정 아주 좋습니다. 회빙환이 아니고 성력 요마가 존재하는 판타지 세계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작화로 그 부분을 잘 살려줬죠. 물론 로맨스 부분에선 달달하다는 거 심리 모사를 천천히 짚어주면서 둘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입니다. 이거 아직 안 보셨다면 당장 달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 명자 기술이 발전한 세상 사람과 AI가 공존하는데 AI와 관련된 사건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과학 미스터리 옴니버스 어떤 에피소드는 눈물이 나고 어떤 에피소드는 무섭고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53화밖에 안 되는 짧은 해차 모든 에피소드가 재밌으니 빼먹지 말고 봐보세요. 제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처럼 생긴 로봇도 만들어지는 세상 미술 작품을 그리는 제타라는 로봇은 빠르고 정확하게 최고의 작품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불안해하는 인간들 이제 그럼 AI가 예술까지 장악하는 걸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림에 관심 있으시면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거예요. 요즘에 한창 이슈가 AI가 그린 그림이었잖아요? 흡인력이 뛰어난 작품이라 처음 읽으시면 끝까지 달리실 겁니다. 정글주스입니다. 어느 날부터 곤충인간들이 나타나고 대학생 장수차는 자신이 곤충인간이란 걸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체가 들통나고 결국 곤충인간들의 사회로 가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곤충 액션 아카데미 물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곤충일까요? 어쩐지 곤충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 블랙홀가 3만원입니다. 지구 멸망에 한 달이 남았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권웅은 고객들의 보험금 보상을 잔인하고 치밀하게 거절하는 능력으로 이사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성격 그런데 그때 등장한 체대근대리 사람들에게 블랙홀 안심보장 보험을 3만원에 팔겠다며 나타납니다. 그렇게 둘은 보험 영업을 위해 길을 나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보상 제급을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규산 작가님의 차기작이었죠. 혈악적인 작품입니다. 철투 철미했던 한 남자가 사람들을 만나며 변화하는 이야기죠. 개그가 적절히 섞여서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묵씨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조의 영역도 그렇고 이렇게 징그러운 거 많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갑자기 생긴 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주인공은 라이브로 도시의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스릴러 장르입니다. 주인공 핸드폰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한정된 시야에서 오는 공포 기괴한 괴물이 주는 공포 무섭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 하는 궁금증에 끝까지 보게 되는 작품이에요. 레사입니다. 5년 전 사람들이 악마가 되어 사람의 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은 햇빛 사람들은 태양의 도시 핵사군 필드를 만들었고 한편 주인공 라논엔 디맨잡이로 살면서 여동생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디맨의 왕 레사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즌3까지 나온 작품입니다. 포고님의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레사를 보고 팬이 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끝까지 달리시면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이 있는 작품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몰아보기 좋은 완결 작품 추천드려봤습니다. 하나같이 주관적으로 재밌는 작품들만 뽑았으니까 아무거나 잡고 읽으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